1점 공기가 아음 속의 흐름으로 풍동 내에 지저미를 밀도 속도 250으로 통과하는 지저미를 밀도 4,5인 상태로 지난다면 이때 속도는 약 몇인가? 625 2점 날개의 뒤저칭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방향 안정과 가로 안정 모두의 영향이 있다. 3점 유도항력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날개의 가로 세로비가 커지면 유도항력 개수는 작아진다 4점 중량의 2000인 항공기가 바등각 4로 등속수평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이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은 몇인가? 5점 프로펠러 기세 바등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3 비행속도와 회전수 6점 그림과 같은 날개의 테이퍼비는 얼마인가? 1.5 7점 그림과 같이 초음속 흐름의 세기형 에어포일 주위에 충격파와 팽창파가 생성될 때 각각의 흐름의 마우스와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년 충격파이며 M1MET1P이다 8점 항공기가 선회 경사각 30로 정상선회할 때 작용하는 원심력이 3000이라면 비행기의 무게는 약 몇인가? 4 5196 9점 수직 강화와 함께 비행기의 자전운동을 이루는 현상은 1스피 현상 10점 항공기 총 중량 24,000의 75%가 주바퀴에 작용한다면 마찰 개수가 0.7일 때 주바퀴에 최소 제동력은 몇 이하야 하는가? 3 12,600 11점 비행기의 세로 안정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꼬리날개 부피를 최대한 줄인다 12.Z 비행기의 속도에 따른 추력변화 그래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최대 항속거리에 대한 조건으로 오른 것은? 3. 이 속도에 대한 필요추력의 비가 최소인 각 13점 회전익장치가 하나뿐인 헬리콥터는 질량이 큰 동체가 하나의 점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 한번 흔들리면 전후 좌우로 자연스럽게 진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시계추작동 14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지표해서 고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 대륙원, 홍천권, 중간권, 열권, 외계권 15점 일반적인 프로펠러의 깃불이에서 깃끝으로 위치변화에 따른 깃간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2. 작아진다 16점 직경 20인 원형배관이 직경 10인 원형배관과 연결되어 있다 직경 20인 원형배관을 지난 공기가 직경 10인 원형배관을 지나게 되면 유속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3. 4배로 증가한다 17점 수평꼬리 날개에 의한 모멘트의 크기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음의 부호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수평꼬리 날개의 면적이 클수록 수평꼬리 날개 주위의 동압이 클수록 커진다 18점 항공기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수직 강화하고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인 종극속도 상태의 경우는? 3. 항공기 총중량과 항공기에 발생되는 항력이 같아지는 경우 19점 헬리콥터에서 양력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회전 날개 기세 플랫핑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4. 전진하는 기세는 최대 상향 변이가 기수 전방에서 나타난다 20점 다음 중 양의 가로한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1. 더익 21점 가스터빈 엔진의 압축기 블레이드 오염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엔진 회전속도 증가? 22점 왕복 엔진의 크랭크핀에 속이 비어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 열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23점 Z 엔진에서 착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는? 4. 역추력 장치 24점 압축비가 8인 경우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이 56.5 25점 터보제트 엔진의 추진효율이 1일 때는? 이 비행속도와 배기가스 속도가 같을 때? 26점 연력학에서 가역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과정이 일어난 후에도 처음과 같은 에너지향을 갖는다 27점 항공기 연력 옥탄과 90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이소옥탄 90%의 노마랩탄 10%의 혼합물과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가솔린이다 28점 윤활계통 중 오일탱크의 오일을 베어링까지 공급해 주는 것은? 이 가학계통? 29점 비행속도가 V 회전속도가 인 프로펠러의 일회전 소유시간이 60초일 때 유효피치를 나타내는 식은? 1. 60V 30점 FADC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오일 압력 31점 왕복 엔진의 고압 마그네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전기누설 가능성이 많은 고공용 항공기에 적합하다 32점 왕복 엔진의 부자식 기화기에서 부자실의 연료 유면이 높아졌을 때 기화기에서 공급하는 헌압비는 어떻게 변하는가 일녹후해진다 33점 가스터빈 엔진의 공압 시동기에 공급되는 고압공기 동력원이 아닌 것은? 3. 다른 엔진의 배기가스 34점 왕복 엔진에서 엔진오일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재생작용 35점 다음 중 고공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경우 성능이 가장 좋은 엔진은? 2. 램제트 엔진 36점 속도 1080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터보제트 엔진이 중량이량 294로 공기를 흡입하여 400로 배기분사시킬 때 진출력은 몇엔인가? 3. 29400 37점 정속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각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 회전수가 감소한다 38점 겨울철 왕복 엔진 작동 전 점검수항이 아닌 것은? 1. 연료 가열 39점 항공용 왕복 엔진의 효율과 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기 효율은 지시마력과 이론마력의 비다 40점 지시마력을 나타내는 에서 N이 의미하는 것은? 4. 엔진의 분당 회전수 41점 다음 AA 규격의 알루미늄 합금 중 마그네슘 성분이 없거나 가장 적게 함유된 것은? 2. 3003 42점 다음 중 날개에 발생한 비틀림 하중을 감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4. 토션박스 43점 항공기 기체의 비틀림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기체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44점 금속판제를 굽힘 가공할 때 응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중립선 45점 항공기가 비인 중 오른쪽으로 옆놀이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지상 정비작업으로 오른 것은? 3. 오른쪽 보조날개 고정탭을 올린다 46점 높이가 H이고 포기기인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X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는? 3. 47점 경황공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고무 완충식 착륙장치의 완충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2. 50 48.2개의 알루미늄 판재를 이베팅하기 위해 구멍을 뚫으려 할 때 판재가 움직이려 한다면 사용해야 하는 것은 1클래코 49점 다음 중 부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자장 부식 50점 알루미나 섬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은백색으로 도체이다 51점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습기와 열에 강하다 52점 볼트 그립 길이와 볼트가 장착되는 재료의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볼트 그리버 길이는 볼트가 장착되는 재료의 두께와 같거나 약간 길어야 한다 53점 항공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뱃 중 순수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미뱃은? 1,100 54점 케이블 텀버클 안전결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복선식 결선법은 케이블 직경이 1,8 이상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55점 조종 케이블이 작동 중에 최소의 마찰력으로 케이블과 접촉하여 직선운동을 하게 하며 케이블을 작은 각도 이내의 범위에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2페어리드 56점 그린과 같은 수송기의 V-선도에서 A와 D의 연결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4. 설계 제한 하중 배속 57점 항공기 나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항공기 엔진을 동체에 장착하는 경우에도 나셀의 설치는 필요하다 58점 다음 중 한쪽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이벳이 아닌 것은? 4. 솔리드 생크 이벳 59점 엔진이 2대인 항공기의 엔진을 1750의 모델에서 1850의 모델로 교환하였으며 엔진은 기준선에서 후방 40에 위치하였다 엔진을 교환하기 전에 항공기 무게평형 기록에는 항공기 무게 15,000 무게중심은 기준선 후방 35에 위치하였다면 새로운 엔진으로 교환 후 무게중심 위치는? 3. 기준선 후방 약 35 60점 그린과 같이 길이인 외팔부의 2개에 집중하중 400, 200이 작용할 때 고정난에 생기는 최대 굽힌 모멘트의 크기는 양면 마이너스인가? 2100 61. 항공기에서 레인 리필런트를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때는? 3. 포그가 내려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때? 62. 저주파 증폭기에서 수신기 전체의 성능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이 검출도? 63. 다음 중 3상 교류를 사용하는 항공문 계기는? 이 오토신 64. 항공기 VHF 통신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VHF 통신 채널 간격은 30이다 65. 다음 중 일반적인 계기의 구성부가 아닌 것은? 4. 압력부 66. 다음 중 전이차 및 기전력의 단위는 1V 67. 자동조정항법 장치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 자동적으로 항공기를 조정하여 목적지까지 비행시키는 기능은? 1. 유도기는 68. 유압계통에서 열팽창이 적은 작동율을 필요로 하는 1차적인 이유는? 3. 고온 일대의 과대 압력 방지를 위해서 69. 고도기 오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밀도 오차 70. 항공기의 조명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조정실의 인테그랄 인스트루먼트 라이트는 포텐시오미터에 의해 디밍 컨트롤을 할 수 있다 71. 계기 지시속도가 일정할 때 기압이 낮아지면 진대기 속도의 변화는? 3. 변화가 없다 72. 다음 중 항공기에 사용되는 화재 탐지기가 아닌 것은? 4. 코일을 이용한 자기암 탐지기 73. 유압계통에 있는 추가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압력 라인 74. 축전지에서 용량의 표시기온은 1 75. 지자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3. 자차 76. 기상 레이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사파의 강함은 강우 또는 구름 속의 물방울 밀도에 반비례한다 77.5A50인 분류기정 양단에 걸리는 전화비점 명사부위인 경우 이 회로의 전원버스에 흐르는 전류는 몇 에이인가? 4. 사 78. 다음 중 직류 전동기가 아닌 것은? 1. 유도 전동기 79. 다음 중 회로 보호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2. 개전기 80. 미국 연방항공국의 규정에 명시된 항공기의 최대 객실 고도는 약 몇인가? 3. 8천 80. 다음 중 회로 보호 장치로 볼 수 없는 Batista 80. 다음 중 회로 보호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금방할 수 없는 에너지